Q. 기대ắng Q. 기대ắng 자 오늘 저희 방전할 게임 룰! 병뚜껑 멀리날리기 게임이고 1등 하는 사람이 어떤 방을 쓸지 누구랑 쓸지 정하는 그런 거고 자 어떻게, 원조할 사람은 어떻게 정하려고? 대단한 두측에 낙이 있고요 낙하면 끝이에요 하고 여기 있었는데 누가 쳐서 갈깍이 있어요, 갈깍이 있어요? 떨어지면 무조건 끝이야 여러분 게임하기 전에 의견이 있는데 이쪽 방에 화장실 있잖아요 이쪽 방 쓰는 사람들이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들락날락 걸려 이쪽은 승자의 방일 것 같은 예감이거든요 네 나와서 이 화장실 쓰는 거 어때요? 이쪽 방 쓰는 사람들 아니 근데 스태프분들도 쓰셔야 되니까 우리가 저 화장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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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라고 할게요 안 되면 인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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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까지 가위바위보 나한테까지 나한테까지 돌려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잘했어, 너도 잘했어 형님 한상 종료해 왔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승자요 아 이렇게? 동님 한상 존경하셨다 낙 낙 낙 낙 낙 좁은 방으로 보내줘 낙 낙 낙 낙 낙 낙 낙겠네 하나 둘 셋 낙 1등이 정해지는 거 1등이 정해지는 거예요 방 누랑 숱지 조고야 조고야 맞춰 기울였다니까? 신조절을 못하는데 조고야 맞춰줘 신조절 보다 맞춰줘 낙 낙 낙 낙 낙 낙 나랑, 하나, 하나 everywhere 나랑,igma? 성빈이가 이게 뭐야? 나랑,igma 안잡아? 다음 타자,강, Messenger ір어 spotted 뒤집어진 거 인정되네 인정, 인정, 인정 중소 알까기 인정한다 형님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잃어버리면 소마 형님 사랑합니다 중심시간에 알까기만 했다 우리 소마 형님 건들지 마세요 소마 형님 건들지 마세요 유다 형님 캠 진짜 잘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아니 나무반 일하고 있어 혼자 진짜 나무반이야 그냥 이러고 싶어요 대박이다 들어왔어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땐 4대4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4대5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방이 약간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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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7명 잡으세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네 제가 4명 4명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윤호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보내고 해주세요 네 저는 항상 윤호님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항상 준 존경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재밌기에 저희 팀이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아 옛날엔 재미없었다 네? 아니요 요즘 요즘 없어서 안 됐던데 와 유진이 재미없는 거 같네요 대박 진짜 웃는 거 같네요 아 유진이 재미없는 거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죠 네 민규 씨 저는 그냥 윤호가 슬플 때나 화낼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윤호 곁에 있겠습니다 윤호야 사랑한다 난 너가 널 너가 널 사랑한다 윤호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오케이 오케이 쉬고 일단 알아서 쉬고 쉬고 노래 잘하지 춤 잘하지 저는 참신한 걸 좋아해요 참고로 탭 끝 끝 끝 끝 끝 끝 참신한 거? 아잉 와 오케이 빼봐 들어가십시오 참신한, 참신한, 참신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홍준이랑 달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신한 거 윤호 형의 영원한 동생 투오입니다 다음은 야 저거였어 야 저거 아니 추천해줘 야 저거 야 투오다 투오 아니 낙이야? 야 투오다 투오다 힘이 낙이에요 윤호, 윤호 님의 룸메이트지 않습니까? 윤호의 항상 항상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윤호의 저는 정말 가시옥이 진실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산아 산아 정말 너 오늘 꼭대기 닮았어 그래서 그런, 그런 건 뭐야? 응? 방에 가서 안 나오겠다는 소리야 그렇네 아 그렇네 네 우영 씨의 마지막 저는 윤호 씨 이름으로 삼인 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양식아 좋아 좋아 잘 잘 달려야 돼 내가 원래 참신한 거 해달라고 해서 말한 건데 정말로 윤호야 저 갈 줄 알았다 윤호 윤호 너는 정말로 착한 아이 같아 호 호기심 많은 이런 의리석은 나를 널 얼마나 알아 네 다음 휘벌 틀어라 휘벌 틀어라 휘벌 틀어라 낙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네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같이 자본 멤버 아 송아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송아영의 정성과 진실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리고 투어 투어야 어 투어 오세요 아 오케이 에잇 에잇 아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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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가 이렇게 애쓰겊게 보는 눈처럼 봤어 저는 우영이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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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좀 먹었잖아 그래 방대로 서둘 것 같아 오케이 어 방대로 아 잘한다 이게 다 이게 다 야 맏형 두 명 있어 아 저게 안 돼 우영이 형 표정 봐 우영이 형 표정 봐 야 줘 봐 왜 그래 뭐야 왜 봐 우영 너 봐 맘 열심히 되면 소등이 안 돼 표정 봐 너만 뭘 열심히 소등이 안 돼 난 줘 들어가자 들어가자 왜 그래 아 이거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어 야 우리에 TV가 있어? 어 우리 형 뒤에 있죠 오오 아 좋네 여기 아 아 나도 내가 저기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가세요 가요 짐까지 나왔어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어 입을 준다면 안 했어요 우리꺼에요 진짜 가세요 너무 오지 마세요 안 줘 너무 오지 마세요 왜 저기 가세요 자 단독 방송입니다 네 오늘 네 파이팅 아니 아니 이불도 안 준대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불 제가 갖고 올게요 에이 이불은 좋아해서 에이 아 아 이게 뭐야 피자 치킨 족발 보쌈 맥국수 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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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게 아니에요 단무지 많이 먹게 아니에요 뭐야 날 따라해봐요 지작진이 5척 동안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1분 동안 똑같이 따라하면 성공 네 주민자세 1분 안에 이 코드를 완성해주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2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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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3 2 올라가야 돼 아니야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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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다리 큰 애들이 밑에 있어야 돼 양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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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모여봐 여기 한 명 더 앉아 여기 앉아 자 그리고 큰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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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앉아 아니야 이렇게 앉아 너 이리 저 뒤로 들어가 다리 감싸 다리 감싸 앉아야 돼 앉아야 돼 다리 감싸야 돼 산아 산아 네가 일로 와 다리 이렇게 감싸야 돼 다리가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발이 이렇게 이렇게 모여야 돼 이 발이 우리 발인 거 같아 너네 발이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손이 이쪽으로 들어왔던 거 같은데 손이 들어왔다고? 아냐 이거였어 이거였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이거였는데 우영이 믿어 이거 아니면 형 난 사람을 안 믿어 완성 완성입니다 땡이요 왜요? 왜요? 뭐야? 아빠 다리가 아니에요 양반 다리가 아니에요 양반 다리가 아니에요 아 다리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네 양반 다리 잘했다 잘했다 잘했지 이런 문제가 무에 있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탕수소기 탕수소기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돼 고기가 있고 소스가 있어요 고기 소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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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노래 이어 부르기 게임 시작하는 사람이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면 그 소절의 마지막 글자로 시작하는 다른 노래를 아야! 왜요? 자신 있어 자 오케이 자리 배치 다시 해도 되지 어 탕검치 그거 룰이 없잖아 내가 처음에 그냥 민기가 시작해 태 identified 야 영어하지 마 영어하지 마 영어하지 마 영어하지 마 다 잘 끝내야 돼 영어하지 마 도전 먼 상 언저리마다 다 줄 거야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배가 뭐해 아 아니에요 3초 4초 배가 뭐가 있어 배가 어떻게 해 배가 없어 배가 없어 너 그때는 안 했어 끝났다 어쩔 수 없어 피자 형 피자 치울도 한번 3초 4초 1위 없는 게 나이 놓은 상관이 없대 여성에게 상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갑시다 이게 상관없어 난이도가 상관없어 충격을 덜 먹고 싶어 상추 상추 저희 음식 챙겼다 아 봐봐 이게 충격이 아 일로 드릴까요 아 상추 야 야 우리 상추랑 상추랑 이 그 가진 야채에요 채소들 뭐야 뭐야 아 게임이 중복되네 노래 이어 부르기 게임 시작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순서를 부르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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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안 했지 해도 돼 막 이런 거 제발 여기까지만 오게 해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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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여기부터? 너부터 도전해 도전하고 해 도전 너였구나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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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소 기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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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하나도 성공 못해 야 야 우리 어거 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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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이 음 아 굿 fighting 굿 어떻게든 우리 목이 치고 있는거야 어? 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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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에이 아이치 뭐야 이거 뭐야 맞춤 두명이야 맞춤 이거 이거 진정해 진정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고전 고전 무기 재경 씨 이거 지금 갑자기 들은 생각 있거든 지금 이게 게임이 겹치는게 있어 그러면 한 번에라도 하고 그 게임을 중국하는게 낫잖아 낮은것부터 하면 주목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건 왜 잊지 않았어? 그러니까 낮은 것부터 하는 게 낫다 아니야 아니야 저거 게임이 겹치니까 손 살게요 손 살게요 오 브레인이라 이건가 흥민 좋은 게임 제시어를 듣고 순서대로 해당하는 단어를 말한다 3초 안에 말하지 못하면 실패 아니 저거는 통색을 썼어 가방 공부 뭐예요? 뭐예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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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나 지금 활배에 힘 들어가고 있어 예민해지지 않을게요 예민해지지 않을게요 김밥 김밥 예민해지지 않을게요 이 정도까지 못할 줄 몰랐던 거지 한 번 더 이렇다니까 야 이제부터 하나 둘 셋 야 인정 아 아점 아 저점? 아점 아침 점심 아침 점심 아니야? 아점 그거 안 되지 않아? 다른 뜻의 명사가 있다면 인정으로 해 아 네 알겠습니다 있어요? 명사 있어요? 인정 우주 오케이 어제 오전 여자 운전 영화 야 잠시만 진짜 김밥만 맡은 거 아니야? 저기 생각 schme 아 김밥은 라면이지? 이럴게예요 세계적 게임 지금 사회음절로 끊이지 않게 이야기를 만들어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음절이 모모가 모모를 모모했다. 도전! 오늘은 하늘로 날았다? 날았고, 비행기 안에서 아침밥 먹었고, 그리고 점심도 비행기 안에서 먹었고, 그런데 꿈에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잘 잤다. 나이스! 탱거져! 탱거져! 얘가 목구덩이야, 거의. 탱거 아니야? 아니, 꿈에다가 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네. 꿈에서 잘 잤다. 잘 잤잖아요. 꿈에서 잘 잤다. 어우, 잘 잤다. 꿈에서 잘 잤다. 꿈에서 잘 잤다. 꿈에서 잘 잤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꿈 속에 또... 꿈에서, 꿈 속 안에서 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잘 잤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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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에 라면이면 다 끝났어. 야, 음료수? 음료수, 오케이, 음료수. 막국수부터 갈까? 막국수, 오케이. 일신동작 게임. 뭐예요? 아까 거야, 아까 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형, 뭐 아니야?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아니, 기본적인 거. 야, 세이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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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이따 이따가 내가 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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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손이라도 들었잖아요. 아, 아, 아. 여러분, 제발.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오른손 들어. 그거까지. 아, 해야 돼, 해야 돼. 정말 쉬운 걸로 생각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셋. 마지막 하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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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했는데? 야! 야! 뭐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했지? 하잖아, 이거. 잠시만요. 아니, 진짜. 아니, 내 말 들어 봐. 네, 연락 파괴됩니다. 아니, 내 말에 들어가. 아니, 내 말에 들어가. 이건 좀 봐. 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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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탐유수 날 따라해봐요 아까 그린 따라했던거 많이 받으면 좋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버틸게 버텨 아예 누워야돼 뭘 웃겨야돼 날 받쳐 여기 너무 좁은데 나한테 받쳐 팔 모아 팔 모아 누울수가 없어 버텨야 돼 버텨야 돼 큰일 났네 이거 나한테 기대해 팔 모아서 버텨야 돼 뒤에서 밀어줘야 돼 자 완성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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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빨리 빨리 성하 형 성 밟히면 돼 하나 둘 셋 아 뭐해 형 천천히 기대돼 성하 형 한 번만 해 성하 형보다 천천히 기대돼 이렇게 기대면 안된다고 해봐 해봐 우선 해봐 됐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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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땡 아 뭐해 보통 왜 버티기 하신거에요? 맞아 맞네 맞잖아 아니 여기서부터 하면 우리가 펼 수가 없지 이거를 펼을 야 야 가운데 사람들은 솔직히 이렇게 하고 기대면 안돼 그래 아 맞네 종호부터가 아니고 성하부터 했어야 됐네 그래서 방금 뭐였는데 근데 우리 라면 졌어? 이겼지? 라면 김밥 먹자 라면 국물 먹으면 돼 저 수문물 먹을게요 서산 먹지마 먹으면 안 좋아 수문물 먹을게요 내가 보게 우리 다 못 먹는 거 아니야? 안돼 고맙습니다